호박 케익을 만들건데요. 기본 형태는 호박 형태를 갖고 있어서 케익이 아닌 호박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호박을 만들 재료와 그 다음에 받침을 만들 재료 그 다음에 초를 만들 재료로 모성이 되고요. 호박을 만들 재료는 7인치 링크 풍선 5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에 해당하는 260 그린이 필요합니다. 다음 케익 받침으로 만들어질 260 리플렉스 골드 3개를 준비합니다. 초를 만들 재료는 260 화이트와 골드 노드 1개씩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을래와 꽃 형태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인데요. 꼭지 부분과 받침을 만들겁니다. 절반을 적은 만큼 불어줍니다. 두방울 잠그기로 계속 만들건데요. 첫번째 방울은 좀 크게 다음 방울을 작게 해서 두방울 잠그만 합니다. 꼬인 부분과 주입구 부분을 모아서 잠가줍니다. 지금같은 방법으로 총 4세트를 더 만들어 줍니다. 긴방울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작은 방울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쪽에 정리하면 됩니다. 리플렉스 골드를 결반을 접은 상태에서 엄지를 잡은 상태에서 약지만큼 불어줍니다. 남긴 길이를 정확히 맞힐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남긴 길이는 대략 13cm 정도 됩니다. 6.5cm 정도 작은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8cm 방울 2개를 만들고 잠궈줍니다. 8cm 2방울 잠그기를 총 4세트를 더 만들어 줍니다. 호박을 만들건데요. 12인치 링크 풍선을 소펌프를 이용해서 반복 6번 정도 불어줍니다. 12인치 링크 풍선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살짝만 지어진 상태이고요. 먼저 두플릿으로 두 쌈을 만들어줍니다. 꼬리 부분을 함께 묶어줍니다. 12개 중에 2개는 두플릿으로 두 쌈을 준비했고요. 싱글 하나가 있습니다. 리플렉스로 만든 자리에 꼬리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리플렉스로 묶은 부분도 함께 두 자리에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하나도 같은 자리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서로 묶기 전에 모양을 조금 잡아주는 과정인데요. 풍선이 한쪽 부분이 바깥쪽 면이 더 늘어나도록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바깥쪽이 늘어나도록 안쪽에선 잡아주고 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개도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입구를 기준으로 짧은 쪽이 호박이 안쪽 면이 되고 긴 쪽이 바깥쪽 면이 됩니다. 주입구를 한 점으로 모아주는 과정입니다. 안에 있던 이루콩 리플렉스 꼬리 부분을 당겨서 주입구 묶은 자리에 함께 모아줍니다. 한 개 남아 있는 주입구를 가운데 점에 모아서 함께 묶어주면 됩니다. 호박 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서 뒷부분은 바람을 빼고 그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초를 달건데요. 초가 없이 호박무 할 때는 그냥 꼭지 형태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꼭지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초를 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를 먼저 적당한 사이즈로 불러줍니다. 기드노드도 약간만 불러주면 됩니다. 두 개를 함께 묶어줍니다. 매듭 지은 후 전라 정리합니다. 기드노드를 위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매듭 지은 자리를 화이트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다른 선으로 그 매듭을 잡고 빼주면 됩니다. 방울을 꼬아줍니다. 꼬아준 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고 마무리합니다. 화이트에서 약 10cm 방울을 만들고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불꽃 모양의 작은 방울을 만들어주고 정리합니다. 끝이 가늘게 빠지도록 매듭을 살짝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단단히 매듭 지어줍니다.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초가 완성됐습니다. 호박에 달아주면 됩니다. 그린 중심 부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꼭지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꼭지 부분에 각 방울들을 골 사이에 각각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밑받침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스를 1cm 정도 남기고 끝까지 풀어줍니다. 3cm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호박의 아래쪽에 이 부분을 둘러줍니다. 둘러서 잠가줍니다. 나머지 길이는 잘라서 매듭 정리합니다. 리플렉스를 새로 하나 더 들어줍니다. 길 끌을 잠근 자리에 연결해 줍니다. 작은 방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꼬지붓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테두리 바깥쪽을 한 번 더 둘러줍니다. 꼬지붓고기 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매듭 정리합니다. 케익 밑받침이 완성됐습니다. 포각 케익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